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므로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앞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원서 24장 30절로 34절 잠원서 24장 30절로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 즉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피피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 게으름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게으른 사람을 보면서도 그의 성향 정도로 추급하곤 합니다. 그다지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죠. 그렇지만 잠원기자는 곳곳에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게으른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말이죠. 잠원기자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자 미물에 불가한 개미를 보고 교훈을 얻으라고 권명까지 해주었습니다. 자, 잠원서 6장 6절로 8절을 볼까요? 게으른 자여, 개맥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이니라. 아멘. 요즘 도시에서는 보도블록이 깔려있기에 개미를 쉽사리 보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가까운 안양천에 가보게 되면 흙길이 깔려있습니다. 그 흙길을 유심히 걷다보면 개미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개미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참 부지런하게 담임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자신의 몸보다 훨씬 큰 곤충을 먹이로 잡게 되면 때를 지어서 그 곤충을 자신의 집으로 이동시키곤 합니다. 바로 지금은 배가 불러도 나증을 위해서 그 먹이를 가져가는 것이죠. 자몽 기자는 이런 개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게으름과는 분명히 다른 성실함, 즉 부지런함을 배워야 한다고 말이죠. 오늘 본문 3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자몽 기자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회고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자, 30절로 32절을 볼까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갇히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자몽 기자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고 깨닫게 되었는데요. 바로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가 같은 부류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지혜로운 자는 결코 게으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몽 기자가 보니 그들의 밭과 포도원은 온갖 잡초와 가시던 불이 무성했는데요. 바로 밭과 포도원을 가꾸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밭과 밭 사이의 경계선 역할을 하는 이 돌담도 무너져 있었죠. 그러게 국식과 포도가 자랄만한 환경은 결코 아닙니다. 아마도 이런 환경에서 수확을 기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겠죠.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에 나오는 게으른 자 그리고 지혜 없는 자를 이제 다음과 같이 해석하더라고요. 즉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꼼짝달싹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를 말한답니다. 또 지혜 없는 자라고 번역된 부분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마음이 모자라는 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글 번역대로 지혜 없는 자가 되려면 지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로 호크말을 써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마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인 레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레부는 바로 이해, 판단 등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영어성경인 NIV를 보게 되면 지혜 없는 자를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30절을 원어로 직역해 보면 게으름뱅이의 밭과 판단력을 잃어버린 자의 포도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그르고 지혜 없는 자의 밭과 포도원은 왜 망가지게 된 것일까요? 왜 망가졌습니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본인들이 일부러 망가뜨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본인들의 부주의함과 게으름으로 인해 원치 않았던 결과가 초래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부주의한 것을 자신이 선택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도 그 부주의함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부주의해졌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부주의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주의함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바로 게으름이죠. 따라서 부주의함의 선택을 피하려면 인간의 모든 기관이 활발하게 활동해야만 하겠죠. 그런데 게으름 사람은 그렇게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부주의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녀들 가운데 시험을 보면 꼭 아는 문제도 한두 개씩 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개씩은 꼭 틀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보다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부주의함 때문입니다. 이런 부주의함을 없애려면 오답 노트를 작성하여 다음번에는 틀리지 않도록 세밀하게, 세심하게 공부를 꼼꼼하게 해야만 하겠죠. 그러나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런 과정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게 시험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는 문제를 틀려도 에드레를 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아는 문제를 틀려도 뭔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부주의함조차도 게으름의 부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은 곧 악이요, 죄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32절을 볼까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자몽기제는 이런 광경을 보고 훈계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훈계라는 단어는 바로 훈련, 교훈을 뜻하는데요. 그는 훈계를 받았다고 하므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혜를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혜는 반드시 지혜자에게서만 배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바로 자연의 이치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몽기자는 이제 어떤 지혜를 얻었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을 34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피비 군사같이 이르리라. 바로 게으르면 가난이 강도처럼 곰피비 군사같이 들이닥친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강도와 군사는 예고 없이 어느 순간 찾아오죠. 미리 알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 바로 강도와 군사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전혀 막을 수 없는 침략자들이죠. 그러게 가난은 게으른 자들을 급숙하며 게으른 자들은 절대로 침략해오는 가난을 막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자지도 않고 졸아서도 안된다라는 식으로 이 본문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는 아니됩니다. 즉 인간으로서 잠을 자는 것은 당연하고 피곤하면 좋을 수도 있고 힘들면 또 누울 수도 있겠죠.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바로 이런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자거나 졸거나 눕는 일이 나쁘고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육체의 게으름과 마음의 부패로 주어진 의무를 충실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 신자로서 게으름은 죄이며 결국 게으름은 불행한 삶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보다 부지런하게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우선 게으름은 주임을 깨닫고 이제부터 보다 부지런히 살게 하소서 다음입니다. 7월에 진행될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적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